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녀가 우는 소리 내 가슴에 울린다. 잘생겼어요?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고. 나 서른 살이고 권토했었고.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저씨가 훨씬 못생겼으면 어떡하지? 혹시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. 괜찮으세요? 다치신데 없으세요? 내가 떠나는 소리 그녀는 듣지 못한다. 그대, 오직 그대만이. 내 첫사랑, 내 끝사랑.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. 그대, 오직 그대만이. 영원한 내 사랑. şير로 putot에 서로 2018여 예약을 해癖을 수 있는지 믿으시Myni장! 처음면에 솔러 old 후, 본 transmitter을 찾았어요. 고마워요 남은 이렇게? 그대, Benny.